우리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사실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또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덮치는 분위기가 확 드러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갈수록 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마무리됐었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0.41%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각각 1.53% 그리고 0.93%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나스닥과 S&P500 지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중동 리스크의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 급등했고요. 또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 특히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지금 사진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WTI 2.44% 상승하면서 69달러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는 5%가량의 급등세도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점차 안정을 찾는 WTI의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또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WTI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강화가 되면서 국제 금값도 1% 가까운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가자전쟁 1년 만에 확전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에 국제 유가 또 국제 금값이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동성 지수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일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의 추위가 되겠습니다. 1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장중에는 20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20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20선을 다시금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험 자산 시장에는 더욱더 하방 압력을 가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습수한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화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전반적으로 하락과 상승이 두드러지게 갈려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락이 빨강으로 그리고 상승은 초록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먼저 기술 섹터 한번 보실까요? 대체적으로 하방 압력 크게 받았습니다. 애플이 3% 가까운 하락세 기록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하락률, 엔비디아는 3%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다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 섹터가 특히 부진했던 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고평가돼 있다는 논란을 빚었던 기술 섹터의 특히 더 차익실한 움직임, 또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지금 구글하고 메타 상승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네모박스를 쳐놨는데요. 에너지주 그리고 산업 섹터 속에서도 방산주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오르자 에너지주 함께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리스크에 아무래도 전쟁이면 무기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방산주 함께 오른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부터 살펴보시죠. 애플과 엔비디아 각각 3% 가까이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이 하락한 이유는 바클레이즈가 아이폰 16의 4분기 생산량이 약 300만 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애플 측에서 공급망, 공급 업체에 조금은 요청을 한 것 같다라는 게 바클레이즈의 입장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약한 아이폰 16 수요에 작년에 출시됐던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첫 주 판매량이 15% 이상 감소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 엔비디아 중국 리스크를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죠.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의 매출이 11%가량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타는 0.7% 홀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이었습니다. 피보털 리서치가 매수 의견 제시를 했는데 강한 플랫폼, 또 신제품 등으로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의견 남겼고요. 정말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해내는 메타였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리스크에 움직인 에너지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WTI 가격이 사실 당중에 5% 가까이 더 크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배로당 70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참 막판에는 이보다도 약한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개 섹터 등락률을 보시면 역시 에너지 섹터, 섹터 전체가 2%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봐도 엑손모빌, 쉐브론 2%대, 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코노코필립스와 옥시덴탈은 3% 넘게 올랐는데, 앞으로 이 추위가 유지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방산주도 함께 올랐는데요. 종목별로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란과 이라크 쪽으로는 항공기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지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돼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는데, 방산주 이런 리스크에 강세 힘을 얻었습니다. 로키드마틴이 3% 넘게, 노스롭그루만도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주는 또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사진 한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빨간색 선이 지금 군사용 선적이 되겠고요. 초록색은 여행객들 또는 크루즈선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이 지역에 있기는 합니다만, 현저의 수가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크루즈 운행이 좀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카니발, 노르웨지안, 로열 캐리비안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 모두 다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 기자와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고, 또 테슬라도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시장에도 반영이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글로벌마켓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10월 첫 거래부터 다시 리스크가 부각된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들 줄줄이 이어지는 것도 모자라 앞서도 여러 차례 언급받겠습니다만 중동발 긴장이 고조된 점, 그로 인해 국제 효과가 급등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다시 20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핵심은 고용 지표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부진해서 추가 빅컷 가능성을 키우기를 바라는가,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첫 스타트였죠. 어제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8월 9인 이직 보고서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당초 전망치는 직전월, 그러니까 7월 수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었는데 이것보다도 소폭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시장은 예상 못한 증가라고 표현은 했지만 아직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라고 신뢰하기까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지난 월요일, 제롬팡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전미 기업 경제학회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고용 시장 상황이 분명 냉각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물론 이후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는 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 남아있는 고용지표 확인 결과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각으로 밤 9시 15분에 9월 ADP 민간고용 수치가 공개됩니다. 월가 전망치는 12만 4천 명으로 직전월이 9만 9천 명으로 크게 낮아진 뒤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날인 목요일, 개천절 연휴에는 미국 밤, 한국 기획준입니다. 밤 9시 30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이번엔 22만 1천 건으로 전주 21만 8천 건보다 늘어서 이 지표는 다수 고용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입니다. 하이라이트는 금요일인 4일 저녁 9시 30분, 우리 시각으로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연준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고용 지표이기도 하고, 지난 8월 기억하시는 블랙먼데이를 촉발했던 장본인이기도 한 만큼, 이후 그 중요도는 거욱 커졌습니다. 이번 전망치는 14만 4천 명, 신규 일자리 전망치가 나오며, 전월 14만 2천 건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4.2%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고용 지표 발표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금리 전망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는데, 어제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먼저 중국 내 인도량을 발표했었죠. 결과는 어땠나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6천대보다는 다소 줄어든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일부 월가 투자은행들은 테슬라가 특히 중국에서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대표 기업들인 리오토와 리오, 셰어펑이 먼저 3분기와 9월 전기차 인도량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리오토의 경우는 3분기 기준 15만 2,831대를 인도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4%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20만 위안, 오늘 환율로 보니까 한 3,800만 원대 이상의 프리미엄 레벨 시장에서 리오토의 점유율이 17%까지 커지면서 중국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의 리오는 3분기 인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했고요. 셰어펑은 16% 늘어났습니다. 테슬라가 또 어떤 10월을 보내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